안녕하세요. 화물차, 특장차, 특수차 모두 취급하는 다모아우터입니다. 오늘의 트럭은 평판 트레일러입니다. 동호 특장에서 제작된 트레일러인데요. 동호 특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기술력을 갖춘 특장 회사입니다. 고장력 철판 적용으로 뛰어난 보권력과 경량화가 된 해당 매물은 적재물 수송용으로 제작됐어요. 그리고 보조 지지대 설치와 우측 리프팅이 됩니다. 차량 연식은 2017년식이면 40피트형 평판 샷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이버의 다모아우터를 검색하신 후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.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립니다.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속 번호로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